균형 오빠와는 제가 예전부터 저도 너무 팬이었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 너무 예쁘게 잘 제가 항상 늘 또래 친구들과 촬영하다가 조금 이제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아주 조금 보통 동갑 친구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많이 하다가 오빠하고 기댈 수 있는 현장에서 기댈 수 있는 배우와 함께 이렇게 호구 맞추는 것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현장이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저 안에서도 이렇게 넘쳐나와서 굉장히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연기를 원래는 이제 모델에서 배우로 지금 바뀌었는데 뭐랄까 연기를 너무 같이 하고 있으면 내가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되게 주는 좋은 친구예요. 그래서 그간의 성경씨의 모습과는 되게 다른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